콩푸드 편더 콩푸드 편더 안녕하세요 콩푸드 편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천동에 나와있고요 제가 집에서 가끔 수제비 시켜먹거든요 배고파서 찾아왔습니다 빨리 따라오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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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식단은 주었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듣게 칼제비입니다 사이드 메뉴는 만두랑 김밥도 있는데 오늘은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칼제비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반찬은 양념단무지랑 배추김치 겉절이 셀프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배추김치 나는 단무지 제가 집 근처여서 가끔 포장해서 먹는데 오랜만에 왔어요 양념단무지 날씨가 추우니까 확실히 국물있는 음식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김치랑 단무지 맛있네요 맛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맛있네요 오 나왔다 나왔다 감사합니다 주문한 들깨 칼제비 나왔습니다 가격은 7,000원 고소한 향 너무 좋아요 고소합니다 고소합니다 걸쭉하진 않은데 엄청 고소해요 맛있다 수제비 뜨거워서 천천히 잡사잉 면 면 너무 뜨거워 면 탱글탱글 와 두유보다 맛있네 아 벌컥먹음 마시고 싶은데 너무 뜨겁다 칼기 수술에 단품도 좋은데 칼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섞어 먹어도 국물이 맛있죠 국물이 진짜 기가 막혀요 아 수제비를 더 잘 드시네 아 아 추웠는데 몸이 따뜻해지네요 다 드셨어? 저는 왕칼 들깨칼제비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왔어요 갈아입니당 1. 간식